여러분 슈쥐입니다 음... 도대체 카트를 언제 할 거냐는 댓글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언제 업로드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마지막 카트 영상이 한 달이 넘었더라구요 제가 그동안 카트를 안 했던 이유...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카트는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게 실력이 너무 않으니까 답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말로만 맨날 평생 컨텐츠 컨텐츠 했었던 L1 라이센스 깨기 말이 씨가 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카트 복귀 기념으로다가 현질 150만원 과하게 질렀습니다 짜잔!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아주 따끈따끈한 신청스러운 스마트폰이에요 우선 이거 광고는 절대 아니구요 제가 직접 구매한 겁니다 사전예약 해가지고 바로 샀어요 원래는 제가 아이패드 미니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손가락이 안되면 장비빨로 가야죠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안드로이드 기기가 이 갤럭시 S10 플러스였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처음 사는 겁니다 갤럭시 노트를 그동안 써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완전 처음 사보는 거거든요 와 이거 카메라 크기 실화냐?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노트가 조금 더 액정 크기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베젤이라고 그러죠 이게 거의 없습니다 요즘 가면은 거의 제로 베젤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확실히 화면이 꽉 차니까 이걸로 게임을 하면은 몰입감이 확실히 있긴 하더라구요 보이세요? 화면 꽉꽉 차있는거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새로 구매한 장비로다가 카트라이더 즐겨보도록 할게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카트 세상인데 시즌2도 시작했고 말이죠 이것저것 다양한 카트들도 겁나 많이 생긴거 같더라구요 보니가 근데 이제 원래 핑크가 1대장이었는데 그 바뀌었잖아요 어어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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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라스 아틀라스 이게 지금 제일 좋다고 하던데요 아 저는 우리 흑호 못 버리는데 말이죠 제가 그래도 말이죠 L1 노이로제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좀 연습은 해봤거든요 실력은 똑같긴 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새로운 장비로다가 노익하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 갑시다 근데 이게 확실히 그... 패드로 하는거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날 아이패드 미니로로 달려보드니까 그거에 익숙해져있었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달리면 또 새로운 느낌이란 말이지 슈-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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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떡 꺾지 여전하구만 진짜 아니 이거 에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근데 여러분들은 패드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점으로 한번 달려보려고 하는데 저금이 안된다 이거 아 이거 망했어 망했어 다시 한번 역시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는 건가 150만원짜리 스마트폰 쓰면 뭐예요 손가락이 0원짜리인데 아유 진짜 진짜 이거 노이 깨는 날이 오긴 올까요 제가 이거는 무슨 일 있어도 깨긴 깰게요 카트를 접는 한이 있더라도 에론만큼만 꼭 따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나도 오기가 생겨서 안되겠어 지금 이거 에론에 들어가는 시간이 상당하거든요 사실 무조건 깨야 됩니다 어으 아니 근데 저는 이게 패드 익숙해서 그런가 이게 왜 저금이 안되죠 미니로 하면은 안박던 구간도 다 박아야 되네 우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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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Together 나abel 드라이프 싸악 들어와서 살짝 박았지만 괜찮아요 아니 이게 아 버튼을 좀 바꿔야겠다 살짝 요런 느낌으로 셀게요 만약에 이걸로 깬다? 장비빨 인정하겠습니다 진짜 근데 확실히 화면이 꽉 찬 상태로 이렇게 게임을 눈앞에서 하니까요 훨씬 더 몰입감은 있다 이게 눈 가까이도 해놓고 이렇게 아 게임하니까 뭔가 TV로 이렇게 게임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구요 확실히 몰입도가 높아요 제가 진짜 이 카트 레이싱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하지만 저의 실력은 여전히 저세상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쭉 갑니다 이제 조금씩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요 자 걸어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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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방향 아이고 아이스 아이스 여기서 쭉 갑니다 끌어주고 끌어주고 더블 드리프트 살짝 오 이번엔 너무 깔끔하다 안돼 아휴 이걸 아 망했다 언제까지 맨날 유로포럼 똑같은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이렇게 못하는 것도 재능이야 확실히 못해줘요 이거 뭐냐 저번 최고 기록까지는 좀 가야되지 않겠어요? 이야아 좋다 가자이 이야아 끄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어 빠르면서 사악 더블 드리프트 드리프트 옆 방향은 안 채웠고 사악 아아 이건 너무 아니냐고 자체 잡고 부스터 써야되는데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쭉쭉쭉쭉쭉 여기서 집중하시이찠이 했어야지 뭐한거야 아이고 박았네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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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 여기가 마일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좀 아이고 또 박아 맨날 맨날 박아 여기 나올 때 한 1분 6초? 정도 남아 있어야 좀 괜찮거든요 여기서 꺾어주고 으아앜앜앜앜앜앜 여기서 자자자다다다다다 완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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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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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 쓰면서 자 시간초는 아주 좋구요 여기에서 꺾어주면서 꺾어주러가고 미리 꺾어주고 한 번 더 미리 꺾어주고 으입 상황하지마 짐살치해 xem 으어어 빠아옇 아이고 !?pp transferred 기다리고 부스터 귀찮아 놓쳤다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한 38초 남아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그래야지 깰 수 있다고 그러던데 여기가 이제 문제지 여기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왔는데 이 구간이 문제죠 자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보자 한번 여기서 미리 꺾어주고 에이 망한 것 같긴 한데 뭐로 갔어요 일단은 해줄 수 있는 데는 까지는 해봅시다 아이고 오지게 바가 되는구만 아주 아 여기가 38초 남았는데 어떻게 남지 자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서 한음의 더블 드리프트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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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장비를 정지합니다 잡고 자자자자 7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이거 카트를 하고 있는지 카트 누가 하는 걸 보고 있는지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몽롱합니다. 현재. 그래도 맨 처음 이거 할 때보다는 훨씬 실력이 늙은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을 그냥 때려 박다 보니까. 봐봐요. 아 보지 마세요. 똑같네요. 아 똑같습니다. 나는 개똥벌레 나는 그냥 벌레 내 실력도 벌레 어쩔 수 없네 언제 엘원 깰 수 있을까 내 인생 망했어요. 뇌정지가 와가지고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졌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 깔끔하다. 이 페이스 그대로 가자. 이 페이스만 유지해. 여기는 이제 마스터야. 여기가 항상 문제였는데 여기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아이고 이상한 버튼이 눌릴 때가 있단 말이지. 이거 무조건 밟아야 돼. 됐어 됐어. 알 수 있어. 해보는 데까지 해봐.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야 야 야 야 꺾어주면서 밟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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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남았어. 거블드리프트 넣고 이거 무조건 넘어야돼. 무조건 밟고 밟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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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쪽 파고 들어. 제발 터널 구경 가자. 와 와 와 와 와 접속한지 6시간 맞죠? 예? 오늘의 결론 내 손이 문제지 장비가 문제가 아니다.